이장호 대전시장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&D 캠퍼스를 방문해 국방 반도체와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. 이장호 시장은 간담회에서 대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우주항공 방산 등 시정 4대 전략산업의 연구 인력 양성과 사업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시와 기관의 상생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.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우주사업부장은 논의된 주요 협력사업 등에 대해 실무자들과 검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